그럼 우리 session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의 로그인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해봅시다 저는 main.js 파일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일 먼저 위쪽에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링크를요 template.js 파일을 열고 이 파일의 어디를 수정하면 될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저는 ahrf는 로그인 이렇게 해서 로그인 링크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스에 로그인, 이렇게 그리고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생겼고 얘를 클릭했을 때 ahrf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다시 main.js 로 가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router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저는 각각의 router들을 파일로 쪼개놨죠? topic은 topic router고 topic router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opic router를 copy해서 재활용할 거예요 router에 있는 topic.js를 copy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파일명을 rename해서 뭘로 바꾸냐? auth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들을 주석 처리해서 참고하면서 해나가려고요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main.js 로 들어와서 형식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라우츠에 topic이 아니라 auth에 있는 것들을 auth router로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 위에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붙여버렸습니다 위에 있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거 copy해서 auth로 들어왔을 때 auth router로 해서 들어가고 auth router에는 로그인 기능을 추가할 때 주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auth 밑에 router 아니 로그인으로 할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create 부분을 저는 copy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로그인으로 바꾸고 얘도 로그인으로 바꾸고 일단 확인해 봅시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은 로그인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이메일을 아이디로 쓸 거거든요 이메일을 쓰고 그리고 placehold도 이메일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는 비밀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게 할 거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게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타입은 패스워드로 하고 네임은 pwd placehold는 패스워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서브 밑 부분은 value로 로그인 이렇게 처리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겠네요 form action은 auth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로그인 프로세스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거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egoing777 gmail.com 11 이렇게 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언더바 프로세스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